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익코인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8일 오후 12시 19분 52초 53초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들 전부 조정이 오고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코인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약 3% 떨어진 1443원 위치에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이 어느정도 컨펌이 되었었지만 지금 다시 또 음복 나오면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 매수 시점이기는 합니다. 6월 13일 FMC 전까지 모든 알트코인들 다 오를거에요. 요즘 저희한테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연락 중에 하나가 아 지금 6월 13일까지 혹시 오는거 맞나요? 지금 현물로 들고 있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알아서 빨간불 들어오실겁니다. 평당가가 뭐 이상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물리셨다. 이쪽에서 물리셨다. 그러신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지금보다는 충분히 오르실거에요. 어차피 저희가 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가 뭐 바닥에 쌍바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수익코인도 21위 평선을 뚫어주는 모습이고 이쪽에서 약간 횡보를 해주고는 있지만 오늘 조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온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코인은 걸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쪽에서 양봉이나 운봉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으로 나와서 이렇게 장악형 캔들이 나와줘야지만 충분히 단기적인 흐름이 가능하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전 매물대에 상단 내려오기 전이죠. 내려오기 전 매물대에 상단인 205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50원 목표가 잡고 진입하면 되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이제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보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금전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